최고의 씬이라서 엑디즈를 제가 봤는데 인터넷에서 엑디즈? 줄여서 엑디즈? 그럼요 엑스드로! 왜냐면 줄일 수밖에 없어 길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뭐라고요? 길게 뭐라고요? 엑스... 아까 오프닝에서도 엑스드로즈! 엑스드로즈! 히어로즈! 평범한 게 좋은 것들이 있는 오디너리! 사실 근데 이 이름부터가 범상책 안에서 이거 이름은 누가 어떻게 지은 이름인 거예요? 저희 회사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고민하시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나봐요 진짜요? 고민의 흔적이 긴 이름에서 그러게요 사실 저희도 처음 들었을 때 아이고 이렇게 길어도 되나? 엄청 길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막 걱정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게 저희만의 특색 있는 배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입에 잘 붙어요? 엑스드로즈 히어로즈! 네? 엑스드로즈! 엑스드로즈! 솔직히 이름 어려운 사람 멤버 중에 솔직히 이름 어려운 사람 멤버 중에 엑스드로즈! 저는 저는 손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소중한 거야 입에 잘 안 붙을 수가 있어 그럼! 오더 한번 해보세요! 엑스드리너리 히어로즈! 완벽하지 않나? 분리 발음하면 되네! 그럼요! 엑스드리너리 히어로즈! 엑스드로즈! 엑스 кру치! river